자 착용컷 먼저 찍을게요. 아우 좋습니다. 목과 어깨라인을 따뜻하게 해주는 히든 넥 워머입니다. 보도 배터리로 연결하면 골고루 배치된 열선으로 열이 전달된답니다. 근데 이제 봄 오지 않아요? 밖에 개나리도 필 것 같은데 무슨 이것 봐 날 다 풀렸다니까 이거 광고 못 찍는 거 아니야? 광고 찍을 수 있겠다.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빠르게 전달되는 온기 이너웨어 안쪽에 착용해 티 나지 않고 깔끔하게 근데 이게 발열 토끼랑 뭐가 달라요? 오늘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지? 아니 그렇잖아요. 다 비슷하군요. 이거는 어깨에 걸치는 정도라서 답답함이 적어요. 이길런 척하고 있어. 자 히든 넥어머 입어주시고 옷 입어볼게요. 확실히 답답한 게 없네요. 보조 배터리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 편 아니고 자 발을 조끼 입고 저쪽 가서 옷 입어볼게요. 자 나오세요.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직 남은 주의 이겨내세요. 히든 넥어머 머리가 안지러워 히든 넥어머 히든 넥어 고거